형이 좋아할 것 같긴 해. 음 맛있는데? 무슨 소리야? 아 나 무서워! 네 이번엔 음식 맞추기 게임할 겁니다. 뭐 이게 안 돼 쓴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거죠. 먹는지 안 먹는지. 그러니까 안 돼 쓴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먹고. 안 돼. 이거 어차피 설명으로 나갈 텐데 내가 왜 설명했지?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.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. 뭐야? 에라야?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라도 힘들어. 그러니까 이게 좀 형이 좋아할 것 같긴 해. 핫도그야? 맥주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야. 육포. 쥐포. 아니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니 형이 먹어있지 않네. 아 안 먹어야지. 먹어볼게요. 조개? 홍합? 아니야. 골뱅이. 제가 먹기 싫었어요. 제가 골뱅이를 안 좋아하거든요. 먹을래 말래? 아니 설명을 한번 해주고 해줘야 돼요. 형이 좋아해. 오이? 뭐 비슷해? 당근. 그러니까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. 먹을 거야 말 거야. 그럼 먹을게. 오케이. 마늘 같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입 벌려. 이거? 아니. 아니. 이렇게 봐. 당근. 응. 당근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야식을 먹을 때 꼭 먹어. 무네. 어? 무네, 무야. 안 먹을래. 안 먹을래. 안 먹을래. 안 먹을래. 안 먹을래.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너 봤지? 진짜 안 봤어. 다음 음식! 주세요. 이렇게 험하게 너무 많아. 아직. 와, 이건 최고다. 캔디게 햄버거. 먹는 순간 그 안에 스며든 무슨 소리야? 달달한 음식이야? 어. 달달한 음식. 디저트야, 디저트. 근데 이건 진짜 진실되게 얘기할게. 응. 너 먹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아. 응. 커. 아, 진짜 나 믿어. 아! 나 뭔지. 뭐? 햄버거. 그래서 햄버거라 했구나. 마카롱이네. 자. 아우. 아우. 아우, 커. 맛있지? 아니, 두 개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해? 하나인데? 하나, 하나. 미안, 미안. 아, 이쪽 집이 좀 크게 준대. 음. 음, 맛있다. 맛있지? 야, 이건 진짜 너 좋아하겠다. 또? 나도 좋아하는데 못 먹어, 지금. 피자? 맞아,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? 바다 요리. 회! 응. 그쪽이야. 바다 요리? 나 해삼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? 너가 좋아할 걸? 이거. 분홍빛이 피어. 분홍빛? 응. 참치야? 오, 좀 비슷한 거 같아. 먹을래? 아니, 안 먹을래. 되게 좋아할 텐데. 뭔데? 말해줘도 돼, 이제. 아니, 한 사람은 먹어야 돼. 입이라도 돼야 돼. 내가 입이라도 될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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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홍어, 홍어. 유경아, 내가 미안하다. 애기물. 아, 진짜 진영이 형이 진짜 연기자네. 맞네, 맞아. 연기 파이팅! 야, 이거는 진짜 너 좋아한다. 아, 이제 봅니다. 아, 이건 진짜야. 아냐, 아냐, 아냐. 와, 진짜. 울구스러운 주황빛을 띄는 튀김이 겉에 둘러져 있어. 와, 냄새도 장난하냐. 먹을 거야, 말 거야. 이거 진짜야. 너 금방 먹었던 거 싹 있게 해줄 수 있어. 왜 입꼬리 그렇게 울리냐. 형아, 이번엔 진짜야. 진짜로? 예, 왜 진짜. 나 믿어. 아니, 나 형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. 난 너 믿어줘. 진짜? 응. 그럼 조금만 한 입만 먹게 되고. 아니, 진짜. 앙! 앙! 해도 돼. 나 배불러. 숨 참고 아예. 하아, 진짜. 그래야 나 믿으니까. 응, 아. 크게. 아, 크게. 아, 크게. 아, 이렇게 할 거야. 아, 나 무서워. 아, 이 형아. 진짜 그게 세네, 야. 아. 아, 형. 뭐야? 치킨튀김. 음, 크게. 맛있지? 이번에 진짜라고 했잖아. 음, 맛있네. 마지막, 마지막인가? 너 주기 싫다, 이거 진짜. 마지막이다. 아니, 너 주기 싫어. 오케이, 또 연기 들어가죠. 오케이, 설명. Let's get it. 아, 진짜 너, 너 주기 싫어.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맛이. 아, 그럼 주지 마. 아, 진짜. 아, 그니까 진짜. 그니까, 그걸 말고 설명을 해줘, 나한테. 어떤 느낌인데, 그 음식. 내가 어떤 과자를 좋아해? 아, 진짜 못 믿겠어. 내가 너한테 신뢰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. 아, 당연하지. 아, 진짜 맛있어, 밀어. 진짜? 어. 아니면 어떡할래? 맞으면 어떡할래? 맞으면 맞네. 커피 속이. 쿨. 내가 맞으면 커피, 너가 맞았어. 그래. 그래? 아. 커피 한 잔 끓었어요? 응. 끝이에요? 끝이에요? 끝이에요. 잘 맞지? 왜 이렇게 안 믿어? 와, 홍어 깜짝 놀랐다 진짜. 뭐야? 저기 뭐야? 아, 행복олот Gender. 로.